나 너무 무서워 그만해 게임 종료 다 죽어 어? 제작되나? 반지 유무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반지 유무가 반지 유무가 반지 유무가 적반지가 체감이 더 크대요 대성공이다 강보 좀 볼게요 우선 반지 오강보 낫배드 가자 7은 뜨겠지 8? 9? 어렵네 레이드 장비 이거 1문추가 올라가서 올릴만 하지 않나? 뭐야 깜짝이야 벌써 폭 나는 줄 알았잖아요 오강 육강 칠강 후-후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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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이게 11강이 뜨면 수라반지를 버릴만 한가? 시왁은 더 높네 구강만 떠도 어 이러면 쓸만한데? 갈아타? 오 11강 뜨면은 훨씬 좋아 아 근데 교과네? 아씨 어떡하지? 언제 뜰 줄 알아 내가 써야지 아 나 근데 촉진제 이거 신발에다 쓰려고 했는데 아이씨 아이씨 구! 오케이 구까지는 왔어 소리 없으니까 뭔가 더 스포도 안되고 긴장감 넘친다 아 30%? 35% 아 지옥이 온 것 같은데 안정제 쓸걸 구해서 내가 형들한테 그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 이건 반지가 없네 아 푸보가 없네 아 반지는 안 파네 음? 없잖아 없잖아 악세는 없어 위에 6개 있었다고 아 아 시바 괜찮아 어차피 우리 반지 또 먹어야 돼? 용반을 올리던 저거를 올리던 어차피 또 해야되니까 허허허허허허허허어 깜치지마 3개 넣자 안녕하세요 오 유지 유지 아 유지 아이 씨바 이러면 바로 가 딱 뚱뿐 퓨 뿡 성공 됐다 됐다 아 근데 족중제 야 이걸 참아? 쩝쩝이랑 T200때까지 기다려야 될까? 한 세트만 해볼까? 한 세트만? 33,000원짜리 2개 사면 될것 같은데? 한 큐의 11 가보자 소리 한 번 들어볼까? 소리 한 번 들어볼까? 간다 분해 아냐 안 접어요 이거 교가 팔릴까? 수라반지가 팔리나요 근데? 오 만원이나 안 팔리겠지? 오 13000원 팔리네? 저거 봉이 나는데 3개 필요하지? 팔래요 어차피 나 이제 한 방이야 위력 버프도 빠졌잖아 이게 그냥 파티 버프로 한 방 나는 거 아니야 지금? 모든 버프 끝났는데 다 한 방이라 오 이거 백호 버프 활성화 됐을 때 1억4200만 뜨는 거 보니까 딜 많이 올라갔어 근데 뭐가 한 방이 안 나 어금술이 한 방이 안 나는 건가? 뭐가 한 방이 안 나는데? 뭐지? 왜지? 백호 버프 활성화 되어 있어야 한 방이네 11강 띄우면 되는 목걸이를 하면 되지 준아 목걸이를 하면 되지 그래 여기 이문추 있잖아 근데 이문추 15 올라가도 될걸? 혹시 창고에 목걸이 있나? 목걸이는.. 아 반지 졸라 많았네 아 멍청한 새끼 그럼 우선 목걸이 해볼까? 수라목걸이 들어가면? 오 오오 오 야 수라목걸이가 많이 복구시켜주는데요? 수라목걸이 솔직히 이제 버려도 되잖아 아 다행이다 툭진지 한 세트만 사볼까? 한 큐이 끝내보자 왜 못 끝내? 그치? 주간으로 살거야 월간은 나중에 페이백 나오면 살거임 저것도 목걸이도 11강 띄우면은 피해조왕 붙음 이걸 써? 아이씨 야 쫄지마 야 55퍼야 아 뭔 이런데 쫄고 있어 구 어 씨 하 또또또또 또또또 우선 각인을 위력을 띄우면은 한방이 날거 같은데 위력 우선 희기만 붙여볼까? 오 됐어 됐어 스탑 스탑 우선 스탑 뭐야 왜 한방이 안나지? 뭐가 한방이 어검술이 한방이 안나는건가? 솔직히 여기 위력밖에 때울게 없지 않아? 어 옥색공기가 지금 딜 제일 잘 나와 전설위력이라 보물위력을 노려보자 뜨겠냐 근데? 괜히 돌렸다 보물위력 뜨면은 해결될듯? 각인비서 왜 이렇게 아깝지? 어? 어어? 제발요 제발요 어어 지려 어어어 아 지려 제발 똑똑해져라 그럼 목걸이 복구를 하자 깡깡으로 띄운단 마인드 쫄지 않는다 어차피 6강이나 7강이나 똑같아 그치? 10개 아 한세트 한번만 해볼까? 진짜 찐마 10개 15개 아 이거 봐 안돼 안돼 어 깝이 아쉽지만 환수 마일리지에서 하나 사가지고 해볼까? 마지막이다 마지막이야 너 마지막이다 마지막이야 너 아씨 얘는 아까운데 아끼다 똥된다 아끼다 똥된다 아니야 안쓰는게 좋나? 아씨 이 모르겠다 아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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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팡지 운행님 카드는 봉인됐습니다 더이상 상점에서 안정제 촉진제 오색복구 사지마세요 아 아 뭐없나? 유물은 지금 푸보가 없어 음... 흐음... 럭키를 띄운다면? 뭐지? 오 어디가 어디가요 어디가요? 아씨 음... 흐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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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.. 하면 뭐 올라가는거 있냐? 오목눈이 오목눈이 오 있어 아 아 공인... 됐다 됐다 야 너 어 얘에서 위럭 도감이 올라간다면? 오오 됐어 됐어 뭔가 올라갔어 뭔가 올라갔어요 됐다 되지 않았을까? 됐다 어 뭔가 삑살이 났는데 어 잠깐만 그래도 모자라요? 30만이 부족한데 30만? 30만을 어디서 땡기지? 아 그 위력 들고 있었으면 된거 아냐 30만만 띄우면 되는데 위력 위력을 고급이라도 띄우면 되지 않을까? 아 그 희귀 위력을 버리면 안됐네 그치 위력 10 되냐? 야 버프 빼봐 버프 없어? 버프 없어요? 핫 아 명망 모자라 이건 또 야 버프 좀 빠져봐 배꼬버프 핫 야 만 모잘라 만 만 만 모잘라서 한 방에 안뜬거야? 만 만이 모자 아 어 지력이 올라starter 세지않았을까? 핫 어 이거봐 만 만이 모자 만이 luego 많 만ammed대 % 게 몇천 아니냐 어 이거봬 어 이거봐요 어 간지러워 30분만 기다리면 되는거 아니야? 경험치 30분만 먹으면 억경 1200, 1300개 정도 되는데 음... 야 어차피 5급 위령은 잘 뜨잖아 그치? 고정강인비서 생기고 좋지 그치 그럼 그럼 라스트 뭔소리지? 진막 이거 딱 하고 나 안해 나 안할거야 저 페이백 뜰 때까지 안 지을거에요 아... 10만눈떠 아 그냥 아까 9강이 떴어야 됐어 그치 어? 여기서 평탄대 치면 죽는거 아니야? 톡 야 이거 진짜 평탄대 기다리자 톡톡해질까? 아 그래도 우리 말 나온 김에 엔딩은 보는게 맞지 않겠어? 깔끔하게? 찝찝하잖아 어차피 각인비서 없어서 소각해야되잖아 답답해? 하지마 10개만 먹여들이지? 기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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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정도 하면은 게임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? 7개면 각인비서 20장 가능? 안녕하세요? 7개 쇼부다 7장이면 쌉가능 됐어 끝 이제 한방인가요? 오늘 꿀잠잘 수 있겠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이에요 안녕히 주무시구요 결국 처음에 뜬게 나왔다 오늘의 교훈 각인은 첫번째 뜬게 제일 잘 뜬거다 응 이거를 1년째 교훈을 주고 있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